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10월 8일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또다시 중국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만에 하락 출발을 해서 그냥 훅 빠지는 것보다 오늘은 충격이 더욱 더 심했죠 그리고 중국증시가 사실 장중에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3.7% 하락마감을 했는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그렇게 보는게 맞고 다만 여기에서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더 숨겨진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실 부분은 자 결국에는 지난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게 30년물과 10년물 장기국채금리에 대한 급변이었다는거죠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땠어요? 환율 또한 크게 움직였거든요 환율 시장이 크게 지난주에 움직였습니다 자 환율이 금리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환율도 크게 움직이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자 금리와 환율이 한 방향을 가지 않고 지금 방향성 자체가 예측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낮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거를 조금 명심하셔야 되고 그게 중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결국 지난주에 그런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한편에서는 투자심리 안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아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 그럴 가능성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어땠어요? 중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마감가가 3.7% 하락 마감했거든요 거기에 닛게이 같은 경우에 오늘 휴장이에요 그럼 비교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장중 하락세가 더욱더 커지면서 장 마감할 때 모습이 상당히 안 좋게 마감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700억 원을 매도로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104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인들 이 모습이 중요한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바로 투신권과 연기금이에요 지금은 코스피에서는 투신과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죠 코스닥에서는 투신이 매도를 했고 연기금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 자체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방향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거는 아무 데도 안 나왔어요 뭐냐 내일이 휴일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10월 11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그런 불확실성을 뚫고 여기에서 포지션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급변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내일 쉬고 오면 수요일, 목요일, 이틀 남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만리장산을 쌓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1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은 개별적 장사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은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지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픽 오늘 또 빠졌습니다 빠져서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망한가가 가장 낮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이 그래도 상승을 조금 더 해주면서 지수 자체에 대한 큰 급락 자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세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, 신라정과 HLB 이런 기대감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더욱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스튜디오들은 마찬가지였고 코스닥 지수도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습니까? 각이 더 크죠 올랐다가 그대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하락 자체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서 시장이 빠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연말에 올라간다 얼마까지? 2500포인트까지는 갑니다 시장은 무조건 간다 시장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빠진 것 자체에 대한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는 거죠 수급, 불확실성,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물론 그게 크지만 국내 주식은 지금 현재 재평가될 위치에 놓여 있다 가장 큰 리스크였던 지정확증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포인트는 여전히 갑니다 2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에 이렇게 안 가서 그렇지 결국에는 지금의 하락 뒤에 급락 후 첫 양봉이 뭐라고 했습니까? 시그널이라고 했죠 급락 후 첫 양봉이 한 개가 형성되면 됩니다 첫 양봉 한 개가 형성되면 또다시 바뀔 수 있는 상황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도 줄었고 거래량도 줄었어요 시장 참여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하락사가 나타나는 거지 다시 시장이 정상계도에 들어오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더 빠진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죠 3분기, 4분기 긍정적이라니까요 믿으세요 3분기, 4분기가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더욱더 매도하기 힘들어요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대신 이번 주는 개별주 장세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빨간 주식 내일장 관심주 그러니까 수요일장 10월 9일 쉬고 10월 10일 날 1010 장땡이죠 장땡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군 관심주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코 보겠습니다 자 미코가 상승하고 있어요 왜 상승합니까? 바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봐야 됩니다 하단에 기관이 크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이런 양봉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어때요 여기에서 매수해도 주가는 빠져요 무조건 여기 위에서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 때 누군가는 적극적인 매수로 이렇게 양봉을 형성시켰다 그건 누군가? 개인이라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개인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미코가 뭐라고 했습니까? 세라믹 반도체 그 세라믹 반도체 분야에서의 3분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저는 미코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로 우리산업 보겠습니다 자 우리산업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이 우리산업 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별표 3개 치는 종목군이 중요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안 빠지잖아요 시장이 빠져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안 빠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를 하시는 게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시장은 사면 빠진다는 생각도 하고 사야 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는 살 때 안 빠질 수 있는 종목, 덜 빠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미 매수할 때부터 서로가 입장이 차이가 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안 빠질 수 있는 종목을 사줘야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3.9%가 올랐고 장중 5.9%가 상승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이 상단에 있는 장기평선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32,700원 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돌파해서 올라가면 위에 매물 건 많은데 이것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산업은 기관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라 했어요? PTC 히터, 공조장치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공조장치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일반 차량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 산업 꼭 기억합니다 우리 산업 3분기 실적 긍정적일 여지가 높습니다 우리 가족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쪽은 롯데쇼핑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뉴스가 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동빈 회장이 출소를 했다 석방됐다라는 자 그러면서 이 롯데쇼핑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조금 맞출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주가치를 한 번 같이 보자고요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가 빠졌거든요 계속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2014년 출렁거렸던 때가 뭐냐면 중국 사업에 진출해서 사드를 직격적으로 빠졌을 때 자 이번에 철수했다는 뉴스 들으셨습니까? 들으셨죠? 철수를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의 사업을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 철수를 하면 어? 아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철수했어? 잘했어 잘했어 그거 안 돼 제가 그 장사 안 되는데야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? 현금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신동빈 회장이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 실행할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출소를 했던 최태원 회장 행보 보세요 어떻습니까?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도 어때요?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갑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신동빈 회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출소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국가의 이미지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실적을 살려야지만 좋은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신동빈 회장이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? 정치적인 거 아니냐? 또 기업 살려주는 거 아니냐? 그럼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롯데 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롯데 쇼핑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등 그 부분이 가장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매도 구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롯데 쇼핑 꼭 기억하면서 관심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SK이닉스 보겠습니다 3분기에도 반도체는 어떻다고요? 좋습니다 그 좋은 실적 자체를 발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기업 SK이닉스 별표 두 개 합니다 SK이닉스가 지금 하반경직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? 증시가 더 이상 안 빠질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확률이 대단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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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다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좋을 확률이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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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다 그래서 이런 기업 SK이닉스 기억하고 꼭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지니 뮤직 보겠습니다 BTS가 지난주 토요일날 뉴욕의 시티필드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가 예전에 모라이어 캐리가 콘서트를 할 때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BTS가 20분 걸렸습니다 매진까지 그만큼 지금 이런 한류에 대해서 아이돌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무용의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그 부분 자체가 연장선상에서는 음원에 대한 매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됐던 게 불법 다운로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였거든요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요즘은 강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지니 뮤직 같은 음원 관련주들이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가족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10월 10일이 뭐예요? 합병기일이에요 합병기일이라는 거 지금 10월 10일부터는 합병된 회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분 자체가 CJ E&M 지분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CJ 뮤직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게 10월 10일이 합병기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지니 뮤직 자체에 대한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일정주입니다 일정주 그래서 이 종목군 수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합병가액이 얼마냐? 6,286원이에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는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이 기업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다고 보고 지금 이 지니 뮤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단 한 가지 리스크는 바로 3분기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급등의 여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아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 최근에 시장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 안 할 거 아니죠 현실적인 수익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100%, 200% 지금 날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일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보유했을 때 한 달 보유했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주 꼭 체크해 놓고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도 열려 있고 강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참여하셔가지고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뵐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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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